1. 하나 둘 셋. 쇼타임 뉴 스타일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맨 뉴 이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러브들과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뉴 이스가 응원 메시지를 들고 찾았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단장으로 변신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넘치시지 않나요? 화이팅! 올해 수능을 준비한 여정이 어느 해보다 어려우셨을 텐데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실력 마음껏 펼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씨 컨디션 많이 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12월 3일 마지막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 뉴 이즈가 함께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개 줄 알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여러분의 조앤 뉴 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